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재즈파인데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스타디디디디 스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스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스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외로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랑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안성현 씨는 총 9개의 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성현 씨의 무대가 정말 최고의 음식 명품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매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매번 좋은 음식을 막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나 김치찌개도 먹고 싶은데 그 생각이 조금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재즈라는 장르가 사실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현 씨 덕분에 아 재즈가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노래구나 듣기 좋다라는 거를 많은 대중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대 너무 잘 받고 점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 씨는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꺾고 어떻게 소리를 낼 때 듣는 사람이 마음을 설레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숨 들이마시는 호흡까지도 너무 여심을 정확하게 공략하신 것 같아서 얄미울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빠부대 점수 보여주세요 과연 안성현의 오빠부대 점수는 안성현의 오빠부대 점수 과연 100점 133점으로 합산 223점입니다 현재 순위 자 223점 222점 221점 안성현씨가 현재 7위입니다